안녕하세요 울리입니다 오늘도 배송을 배우러 갑니다 배송 배우러 갈 생각에 너무 설레어서 잠을 하나도 못 잤는데 어서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차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사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차량하게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아 또 왔어 오늘도 이슈야 그러면 오늘도 이슈야 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통소본을 해야 되잖아요 통소본부터 알려주셔야 돼요 아니 알려줄게 없어 제가 이게 지난번에 해보고 나니까 이게 배워서 해야겠죠 그래야 빨리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맹탕이 헤딩하니까 너무 빡세더라고요 근데 알려줄게 없네 왜요 왜요? 너무 잘했어 가르쳐주기 싫은 거 아니고? 가르쳐주기 싫은 거 아니고? 그때 너무 잘했다니까 아 좀 알려주면서 하세요 너도 이슈 그러면 내가 가는 노선을 RT에서 골라줘가지고 ABCD 따로 인해서 내가 가는 노선만 골라서 정리할게요 그럼 진짜 알려줬어요 제가 카메라 쪼고 진지하게 진지하게? 네 네 꼭 오 이 도트박스도 소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BC가 다 섞여 있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아 섞여 있으니까 통소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지금 보면 자리가 이렇게 긴 자리가 날 때 통소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가서 박는 사람이 임자인가요? 어 이제 훌쩍 승 대기 온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캠프가 그런 거죠? 또 이제 캠프마다 룰이 다르죠? 캠프마다 틀리고 캠프마다 틀리고 근데 이거랑 RT가 2개밖에 없어요 어 왜 이렇게 쪼금이에요? 너는 지금 이게 딱이야 너무 많이 한 200개잖아요 아니야 이게 딱이야 이렇게도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딱이라고 더하면 이슈? 이슈 오케이 오케이 그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물량 조금씩 시작하는 거 맞죠? 어 보통 그런데 원래 너는 좀 더 적 빼야지 좀 더 뺀 거예요? 저 좀 더 뺀 거예요?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시가 아니라 저 지난번에 하는 거 보셨잖아요 어 그거 봐서 그런 거야 아 오케이 자 이제 적재는 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는 이제 집원을 해봤잖아 오늘 아파트야 아파트는 집원보다 훨씬 적재하기가 편하지 죄송하기도 쉽지 물론 아파트도 어려운 데가 있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편한 편이지 여기가 그래서 노선도 우리 너를 위해서 제일 쉬운 데를 골랐어 아 진짜요? 제일 쉬운 데를 아 원래 빡센 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했잖아 이슈라고 안 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는 그럼 다음은 없어 언제 출차하려 그래? 아 너무 오늘 잔소리가 지난번보다 심해지셨는데? 너를 봤으니까 더 심해진 거야 그때 모습을 봤으니까 스캔이 너무 안 돼요 정상적인 바꿔서가 아니라 갑자기 그래도 또 돼 아니야 그거는 이거는 네가 각도를 잘못 잡았어 아 그래요? 아 내 탓? 어 오케이 오케이 남 탓하지 말아야지 알았어 너 벌써 또 초췌해 보인다 잠깐만 벌써 초췌해 보이는데? 아니 요즘 또 눈동자가 흔들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맨날 머리가 터질 거 같다는 게 뭔지 알 거 같아 진짜 이거 머리 나쁘면 못 해요 저 머리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어 나 나쁜 거 같아 오케이 인정? 자 이제 상호사 완료 가시죠 자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이요 여기에 길찾기 오우 어플 좋다잉 요런 것도 빨리 안 해 상당히 무거운 걸 들었나? 네 거의 한 80kg 80kg? 40kg 40kg 진짜? 올리야 너 아파트 와서 되게 신나 보여 아 만저도 해 아 근데 제가 죄송해요 이게 오늘 두 번째지만 아파트는 뭔가 적재도 좀 쉽고 뭔가 이렇게 막 찾아다닐 필요 없이 동호수만 보면 되니까 어 편하네요 이거는 뭐 오늘로 아파트는 졸업해야겠어요 아니 아파트도 다른 데도 사봐야 돼 복도식도 있고 그런 데 사봐야지 아 맞네 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아니니까 오늘 왜 이렇게 좋은 데 해주신 거예요?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이슈 안 타게? 어어 뭐 하지도 않아 앗 고고고고 이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아파트 하나봐요? 진짜 좋긴 하다 이런 아파트 탁 문 열리면 바로 탁탁 놔두고 끝나니까 빨리 끝내고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 우리 이거 일찍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인제 일 시작했는데 벌써 배고파? 아 이거 너무 배고파요 제가 지금 밥 안 먹었는지 너무 모르겠어요 언제 먹었는데? 헬스케 보이지 않나요? 아니 눈이 풀려보여 아니 그 통소분이 제가 오늘 처음 해봤잖아요 조금 해본 거긴 하지만 아 근데 그게 진짜 힘 빠지는 작업이긴 하네요 전혀 쉽지가 않아 통소분이 체력 소모가 좀 심한 거 같아요 그치 상차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체력 소모인데 그 전에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맞아 통원들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웃으면서 하는 거지 맞아요 절대 쉬운 게 아니야 아 어 여기는 탑차로 뭐랄까 좀 좁다고 해야 될까? 음 주차 공간이 좁지 아 별로 안 좁네? 이게 개 넓은데? 어 근데 저 방금 하는데 좀 이렇게 갈 층이 많았어요 근데 그 주민분이 엘베도 잡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그 감동이네요 그런 게 약간 삶의 소소한 감동 근데 같이 탔을 때 그렇게 되게 협조적으로 해 주실 때 감사하지 진짜 네 그치 근데 드물죠? 많지 않죠? 아니야 그러신 분들 많을 때도 있어 지금 여기 땀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하트 안 가져가도 되겠는데요? 아 진짜? 아 아 아니다 잘못됐다 아 아니다 맞다 아니 이 파트도 쉽지 않네 천천히 천천히 할게요 오배송 하는 거보다 늦게 끝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아니 아니 일단 빨리 끝내고 오배송 없이 빨리 끝나야지 아 이틀째인데요 처음부터 잘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역시 아파트가 몸은 근데 이거 정말 힘든 아파트는 집 앞만큼 힘들어 나중에 그런 내용이 왜 이렇게 힘들지 여기? 지난번에는 너무 힘들어서 저 진짜 배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날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오늘 몸이 좀 편해서 그런지 맞아 몸이 편한거야 지금 배가 많이 고픈데 자꾸 딴 생각이 드는거지 몸이 편해서? 저 오늘 밥 사주실거죠? 밥? 요거부터 눌러주면 안될까? 아 한복이 있는거 같아 없어 잠시만 잠시만 잘못됐다 이거 잘못봤습니다 먹어 어 아니냐 쌀 떴다 쌀 저 카트 있는데 쓰면 안돼? 이정도 가지고 카트를 씁니까? 아 어깨 아파 카트 쓸걸 그거 제가 그럴 줄 알았어 이따 국밥 국배기로 먹어 카트를 사용하세요 힘들지 네 안 힘든데? 안 힘들어? 안 힘든데요? 2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갈래 잠시만 12층은 왜 없지? 그럼 이거 뭐 하나 안 갖고 왔다 이거 아 이거 잘못 갖고 왔다 4개밖에 없대 스트레스 받네 뭐 맞냐고요? 쌀 900kg 많아 900kg요? 900kg 많냐고 900kg가 아니라 정리를 좀 잘못했나보네 정리를 좀 잘못했나보네 어? 좀 간지나는데 요거 엣지있죠 지금 오늘 74가구를 했거든요 지금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어때요? 빠른거죠? 겁나 느린거지 그래요? 1회전은 끝났고 이제 2회전 실으러 갑니다 저희 밥 먹고 왔잖아요 집에 가고싶다 이래서 밥을 안먹는구나 밥 먹으면 처지잖아 처지는 정도가 있는거 물량을 많이 안해가지고 시간이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아 처진다 너무 처진다 어떡하죠? 지금 여유 없어 아니야 지금 여유 없어 너 지금 또 소분하러 가야돼 통소분을 두번 해야되는거에요? 하루에 근데 아까 물량 떴는데 2회전 몇개 없어? 2회전은 40 그럼 가보시죠 캠프 가시죠 원래 안잤네 땀이네 밥 먹은 사람 맞아요? 너무 처지는데 한숨 자면 안 돼 저기 옆에 막 탑에 누워계시던데 어 자 자 내가 소분 해놓을게 아 자 푹 자 꿀잠 자 너무 처지 2회전 시작합니다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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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먹어서 몸이 무거운거 아냐? 그래서 힘든거 아냐? 졸려? 아 진짜 왜 밥을 안 먹는지 알겠네 후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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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다다다다 후다다다다 1층 안 눌러? 1층 자동으로 좀 내려왔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큰일 났네. 맞추고 끝나가는 것 같은데. 왜 끝나가냐. 라인 틀린데. 정신 못 차리네. 울리가 10일 동안 이거를 배송을. 여기 너무 숲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파트도 쉽지 않네. 아파트가 좋고 집원이 좋고 이런 얘기는.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였어요. 초보분들은 아예 안 따지셨던데. 춥다 힘드니까. 1층 아니야? 일단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보는구만. 버릇이 돼버렸어. 왜 이렇게 말을 시켜요. 나 안 말로 안 했는데. 자 마지막 배송 가시죠. 여러분. 울리 배송 끝나신 줄 아시죠? 아닙니다. 오스케난 건 지금 제가 배송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울리 정말. 아 울리. felinn ál. 조인이어 고원. 왜 이렇게 해. IF